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561만 9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34만 5천 명 줄었습니다. 이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30만 명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도 5개월째입니다.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부진이 지속하며 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,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,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